지금 한 30대는 돼 보이세요, 고객님. 네? 지금 20대시라고요? 근데 그 손님 맞으시죠? 저 알바할 때 거기서 찾아오셨던 분? 무슨 힘든 일 있으셨나 보다. 탈모가 너무 세게 왔어. 릴렉스. 릴렉스. 하루에 머리가 1cm씩 자라. 진짜로. 커트를 기가 막히게 해요, 제가. 참 제가 어떻게 볼펜을 고객님 머리에 찌르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최신 테크놀로지 헤어 마사지 마신. 오케이? 블루 헤어샤. 아니 좀 입소문 좀 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디 ASMR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주셨던 제일 수 없는 두피 마사지 가게 2탄을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사용할 마이크는 블루 마이크의 햇티 엑스 마이크인데요. 블루 마이크는 이제 25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미국 시장에서 이제 많은 뮤지션분들 또 유튜버 분들이 사용하는 걸로 유명한 음향 브랜드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셨던 재수 없는 두피 마사지 가게 1단도 이 블루 마이크의 블루 예티로 촬영을 하게 됐었죠. 거기서 더욱 업그레이드가 된 이 예티엑스 마이크는 다양한 4가지의 픽업 패턴 모드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드가 이제 스테레오 모드인데요. 그 다음은 이렇게 눌러주면 지금은 무지향성 모드입니다. 무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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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드는 단일 지향성이에요. 양지향성 모드입니다. 양지향성 모드는 이쪽에서 말하는 소리랑 이쪽에서 말하는 소리가 도움이 돼요. 이렇게 3가지 모드로 설정이 가능한 마이크라서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보면 굉장히 매트하고 심플한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예티엑스는 좀 더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마이크인 것 같아요. LED 조명도 로지텍의 G 여보 프로그램 블루보이스를 이용하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색상을 제가 원하는 컬러로 바꿀 수도 있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사운드도 섬세하게 프리셋 설정이 가능해서 나만의 시그니처 사운드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티엑스는 또 간편한 플러그인 장점인데요. XLR 타입보다 훨씬 간편한 USB 타입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이 필요가 없어서 바로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USB를 연결을 하고 이어폰을 꽂으면 바로 이렇게 모니터링이 가능한 마이크이구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따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고 간편해서 ASMR 채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좀 많이 드리는 그런 마이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재수없는 두피마사지 가게 영상도 이 예티엑스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니 이서님은 무슨 밤 10시에 예약을 하고 날리라. 배고나 죽겠네 진짜.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지? 네 들어오세요. 혹시 10시에 예약하신 분 맞으세요? 아 맞으신 분. 네? 혹시 들으셨어요? 아 못 들으셨어요? 다행이다. 아 못 아니에요. 근데 일단 거기 앉으세요. 잠시만요. 제가 좀 옮겨드릴게요. 자리 좀. 아 근데 고객님 저의 한 번 본 적 있죠? 너무 낫지. 근데. 어머 세상에. 근데 그 손님 맞으시죠? 저와 알바할 때 거기서 찾아오셨던 분. 약간 진정. 아니 아니. 네. 네. 그때 오셨던 분. 바이크처럼 생기셨던 분. 어. 두상이 역시나 바이크시네. 네.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 근데. 고객님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 연락이 하도 안 와가지고. 어떻게 되신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근데 머리가. 무슨 힘든 일이 있으셨나보다. 탈모가 너무 세게 왔어. 머리가. 그나마 있던 머리가 다 사라지셨네. 어떡해요. 혹시 삭발하신 건 아니죠? 어. 근데 어떡하면 좋아. 우리 고객님. 어떡하면. 제가. 특별히 오늘 좀 신경써서 케어 좀 해드릴게요. 세상에. 무슨 일이야. Don't worry. 오케이. 일단은. 입혀드릴게요. 그때는 제가 조금. 제가 사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 좀. 키친타월 같은 걸로 좀. 가운을 입혀드렸는데. 조금 업그레이드됐어요. 업그레이드. 우선 가운. 이렇게 입혀드릴 거예요. 음. 아.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네. 방해드릴까. 아. 아니네. 아. 아니. 그래가지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진짜. 사람 머리가 이렇게 빨리 빠질 수 있구나 싶네요. 일단은. 아니 근데 머리가 없어도 이렇게 약간 냄새가 나나봐요. 아. 냄새는 그대로다. 어떡해. 어. 아. 기분 나쁘세요? 어쩔 수 없잖아. 머리에서 냄새가 나는 거는 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음. 그럴 수도 있지. 대신에. 뭐 좀 뿌려드려야겠어요. 네. 네. 어. 여전하시네. 냄새가 그때랑 똑같아요. 응. 반갑기까지 하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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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이게. 어. 패브릭 앤 룸 스프레이. 아니. 헤어스프레이. 라고 되어있어요. 아. 아뇨아뇨. 룸 스프레이. 룸 스프레이 아니고 헤어스프레이. 네. 제가 잘못 말했어. 어. 어. 룸 스프레이. 음. 어쨌든지. 어. 일단 냄새를 먼저 잡아줬으니까. 그 다음에. 고객님. 탈모. 케어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머리 상태를 뭐하니까. 어. 세상에. 이거 이제 탈모에 좋은 거거든요. 네. 탈모토닉. 요거를. 음.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네. 제가 워낙에 또 재능이 중중하다 보니까. 네. 네. 이렇게. 이거 한번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머리가 1cm씩 자라. 진짜로. 아. 진짜라니까요. 네. 믿고. 네. 아. 제가 오늘 특별하게 좀 많이 뿌려드릴 테니까. 네. 네. 할인해가지고. 어. 특별히 한 20만원 정도만 받을게요. 네. 아. 이거 구입이요? 아. 조금 비싼데. 고객님 너무 심하니까 지금 탈모가. 특별하게 한 30% 할인해서. 25만원. 네. 일단은 한번 뿌려드릴게. 네. 고객님 지금 탈모가 진짜. 그냥. 어. 그냥 삭발하는 게 나을 정도니까. 지금. 얼른 뿌려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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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좋아 진짜. 어.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어. 그 다음에 머리를 조금. 두피 마사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음. 긴장 푸세요. 아. 긴장 풀어.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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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형님. 그 때랑 똑같네요. 아주.. 어. 어. 포정을 좀 풀어보세요. 릴렉스. 오케이. 음. 아무리 머리가 많이 빠져만 더. 음. 괜찮아요. 이거 뿌리면 머리 나니까. 어. 메인드리 túnes 두피마사지 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탈모케어 해서 당황하셨다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사장님 밑에 있어서 두피마사지만 했잖아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 가게를 그냥 차린 거거든요. 블루 헤어샵이라고 제가 워낙에 또 재능이 많잖아요. 고객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뭐 두피마사지도 하고 가발 제작도 하고 이렇게 탈모케어도 하고 또 뭐 도왔지 내가? 두피마사지 내가 얘기했나? 가발 제작도 하고 커트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요. 워낙에 재능이 축축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고객님은 오랜만에 온 김에 다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네. 오케이. 일단은 닮아가 너무 시급해가지고. 네. 고객님 제가 고객님한테 딱 맞는 가발이 하나 있는데. 제가 가발도 여기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요건데 진짜 한번 써보면은 가발 생각 없으시다고요? 아니 아니 아니. 써보시면 달라요. 진짜 한번만 써보세요. 한번 써본 다음에 여기에. 어? 네네. 자 씌워드릴게요. 어? 머리가 커서 그런가 잘 안들어가요? 고객님이 좀 평균 사람들보다 조금 머리가 커가지고. 이게 조금 잘 안들어가는데 괜찮아요. 제가 리사이징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봐봐요 지금. 세상에 지금 한 30대는 돼보이세요. 고객님. 네? 지금 20대시라고요? 아 죄송해요. 제가 10대라고 말한다는 걸 30대라고 얘기했네요. 10살은 더 젊어 보이세요. 네. 지금 이게 은발 가발이거든요. 약간 뭐랄까. 러시아 털모사 스타일이라고. 요즘에 되게 핫하거든요. 네. 러시아에서부터 되게 핫하는 그런 헤어스타일인데. 이게 지금 보면 인모예요. 인모. 이게 지금 다 사람 머린데. 회색머리라서 할아버지 머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할아버지 머리가 아니라 20대에 입한 청년의 은발머리를 한 가닥 한 가닥 뽑아가지고 제작한 인모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단 엄청 유니크하고 레어한 아이템이구요. 어디가서 이거 먹고야. 이거 전세계 딱 하나. Only one. 우리 가게에서만. 네. 가격이요. 좀 관심 있으시나보네. 이거는 제가 진짜 너무너무 귀한 거라서 사실 안 파는 건데. 우리 고객님 가발이 너무 시급해 보이니까 지금. 제가 특별히 999만원에 딱 드릴게요. 진짜. 이게 진짜 아치를 매길 수가 없는가 말이거든요 원래. 근데 제가 고객님한테만 특별히 999만원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좀 관심 있으세요? 괜찮아요? 너무 잘 생각하셨어요. 이따가 이거 쓰고 나가잖아요. 그럼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고객님만 볼 거예요. 너무 멋지니까. 일단은 이 가발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약간 좀 트리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듬기. 제가 또 기가 막히기 커트를 하거든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단은 이 전체적인 기장이라든지 스타일을 살리면서. 고객님이 머리가 좀 크다보니까. 이게 좀 스타일이 조금 안 사라지고. 제가 스카이로우 숱을 좀 줘드리는 거예요. 고객님 참고로 이거. 커트하고 나면 환불한대요. 과발. 괜찮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커트 들어갈게요. 좋아요. 좋아요. 커트요? 제가 러시아의 모스크바라는 도시에서 유학을 갔다 왔거든요. 저거 믿으셔도 돼요. 커트를 기가 막히겨요 제가. 가발이 조금. 너무 덥네요. 너무 열정적으로. 제가 지금 커트를 하고 있어서. 앞머리. 전체적인 러시아 털모자의 쉐입을 살리면서 고객님 두상을 조금 더 얄쌍하게 보이게 만들도록 지금 숱을 조금 쳐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고객님. 아까랑 다른 거 보이죠? 세상에. 너무 힙스터 같다. 이거는 국내에서만 먹히는 게 아니라 러시아 가잖아요. 러시아에서도 인기가 지금 장난이 아닌 이 헤어스타일이에요 고객님. 아시겠죠? 네. 너무 괜찮다 진짜. 제가 커트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다음에 커트할 일이 있으시면. 아 머리가 없으셨지. 가발 커트라도 하고 싶으시면 저희 가게로 찾아오세요. 제가 특별하게 굉장히 싸게 해드릴게요. 제가 특별하게 굉장히 싸게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 고객님 잠깐만 뒤로 좀 마실게요. 살짝 마시고. 이 가운. 이제 좀 겉에는 끝났으니까 잠깐 가운 벗을게요. 네. 이거는 그냥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위생에 좀 신경을 쓰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객님 조금 지금 빗질을 살짝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브러쉬. 제가 이 나무 브러쉬로 브러쉬 해드리면서. 동시에 조금 지압을. 좀 같이 해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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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거든요.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의식이랄까? 뭔가... 사실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해요. 별다른 의미같은 건 없고. 참고로 저는 좀 빨리 두들기는 게 기분이 더 좋더라구요. 누구는 정신 사놨다고 빨리 두들기지 말라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이게 제 취향인걸. 그럼 이제 브러싱이랑 약간의 치약 좀 해드릴게요. 이게 아무리 가발이라고 해도 빗질을 굉장히 신경써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오히려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게다가 최신 유행하는 러시아 털모자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 각이 생명이기 때문에 빗질이 필수예요. 필수. 네. 그러니까 집에서도 수시로 이렇게 빗질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치약 들어갈게요. 꾸욱 꾸욱 눌러야 돼요. 시원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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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бывeren 새 nós elected 이 Да 수는 이래 동생의 칭 주인에요 혀 마 우리 고객님, 진짜 저희 가게 너무 잘하신 것 같아. 일단 탈모도 치료를 해주고, 가발까지 맞춰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쵸? 저희 가게에 저처럼 이런 책임감 있는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를 믿고 그냥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시겠죠? 좋아요, 좋아요. 약간 이 부분이 조금 더 볼륨이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로 잠깐 좀 찝어드릴게요. 어머, 어머, 어머. 가발 벗겨질 뻔? 죄송해요. 다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두면 뿌리 볼륨이 좀 살아나거든요. 이렇게 둔 상태에서 두피 마사지 해드릴게요. 아, 너무 셌나요? 죄송해요. 제가 조금 힘 좀 할게요. 네. 가발이 왜 이렇게 잘 바뀌죠? 이 정도는 괜찮으시죠? 네. 네. 되셨으니까 한번 볼게요. 좀 이상하네. 잠시만요. 이게 원래 되게 효과가 좋은데, 고객님이 해서 그런 건 별로 안 예쁘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로 포인트로 두피 마사지를 해드릴 거거든요. 포인트를 좀 콕콕 찝어서 들어갈게요. 네? 볼펜이라뇨, 고객님. 아, 진짜 너무 웃기신다. 이거는 정말 최신 테크놀로지 기술로 만들어진 두피마사지 기계거든요. 네. 볼펜 아니에요. 볼펜처럼 생기긴 했는데 볼펜은 아니에요. 농담도 참. 제가 어떻게 볼펜을 고객님 머리에 찌르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최신 테크놀로지 헤엘 마사지 마신. 오케이? 네. 이게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게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요즘에 핫한 아이템이에요. 음. 음. 느껴보세요. 음. 음. 그렇다니까요,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다니까요. 음.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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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거 아까워서 잘 안 쓰는 제품이에요. 너무 좋은데, 고객님들 해야드려야지 제가 쓰기에는 조금 아깝더라구요. 음. 오늘 우리 고객님 오셨으니까 특별히 해드릴거죠. 그 다음에, 잠시만 계세요. 음. 이 머신으로 이렇게 톡톡톡 쳐드릴거거든요. 음. 또 또 또 칫솔이라 하려고 그랬죠. 칫솔 아니구요. 이것도, 어, 칫솔처럼 생긴 두피 마사지 기계에요. 기계. 시원하시죠? 사실 이거는 가발을 벗고 하는게 조금 더 시원하거든요. 제가 잠깐 벗겨드릴게요. 음. 어. 가발이 머리에 끼었나봐요. 세상에. 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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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기다리고 계세요. 냄새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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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시하게 사용하시라고 내가 향수 좀 뿌려드렸구요 고객님 혹시 머리는 며칠에 한 번씩 감으세요? 네 5일에 한 번이야? 길면 일주일에 한 번이야? 그러시구나 뭐 그러실 수도 고객님이 왜 탈모가 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좀 자주자주 감아주세요 어쨌든 들어갈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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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모금 부분까지 이렇게 좀 시원하게 마사지가 되거든요 살짝 떨어져서 할게요 전체적으로 이 기계를 사용해서 이제 두피마사지를 해드렸고요 이제 두피마사지 코스는 다 끝났어요 다시 가발 씌워드릴게요 쫙쫙 돌려가지고 네 됐네요 고객님 어깨 좀 펴세요 네 허리 좀 곱게 그렇죠 고객님 거울 가까이서 한번 보시라고 어때요? 너무 예쁘죠? 러시안 털모자 스타일 영어로는 러시안 털 풀 헤드 스타일이라고 너무 멋있다 제가 약간 젖은 머리처럼 조금 연출을 더 해드릴게요 약간의 젖은 머리 연출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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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한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요, 한 말 다 냈는데요? 지금 너무 멋있어요 약간 젖은 머리 스타일 요즘 좀 유행하는 너무 잘 어울려요, 고객님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탈모케어, 두피마사지 그리고 가발 맞춤제작이랑 가발커트랑 또 냄새제거, 기타 등등 서비스 비용까지 다 합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무이자 할부 안되고요 일시불로 계산하셔야 돼요 여기 멀리서 한 번 보세요 너무 잘 어울리신다 이 카드로 계산해 드릴까요? 네 고객님, 좀 자주 찾아오세요 제가 탈모 안되게 신경 많이 썼거든요 네 많이 자주 자주 찾아오셔야 탈모가 금방 나아요 네 일단 카드 받으시고요 네 아, 오늘 머리 너무 예쁘게 됐다 약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제가 모르겠는데 약속 나가시면 아마 그 머리 뭐냐고 많이들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는 저희 블루 헤어샤 아니, 입소문 좀 내주세요 네 네, 고객님 그럼 가보세요 안녕 안녕 네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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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